자 이제 잠잘 시간인데 얘가 바나나 달라고 해서 포크에다 지금 자 할머니는 운동한다 뛰어 너도 뛰어 할머니랑 운동 잠자기 전에 항상 저는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어 네 다섯 바퀴씩 반대로 또 다섯 바퀴 그 다음에 폴짝폴짝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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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몸을 일단 풀어준 다음에 반대로 우리 애기가 있으니까 반대로 가자 이쪽으로 옳지 이렇게 몸을 풀어준 다음에 이제 폴짝폴짝 해요 오늘 얘 때문에 세 바퀴씩 이렇게 더 빨리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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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왔죠 이렇게 다섯 바퀴씩 한 다음에 할머니는 폴짝폴짝 이거 해요 뭐하냐면 할머니가 하나 하나 두 어이구 바나나가 떨어져 버렸네 아이고 바나나가 뛰게 할머니만 뛰어야지 니도 뛰어 그래 알았어 어떻게 되죠 하나 두 세 아 또 떨어졌네 하하하하하하 아이 닌 다 먹고 뛰어 어 할머니가 다시 감기가 와가지고 지금 아 운동도 하고 그렇게 방금 그렇게 뜀뛰기를 열 열 개나 열 다섯 개 해요 그리고 또 뛰어 어 하나 또 있어 또 먹어 니가 남긴 거 자 그래야 하나를 먹는 거지 바나나 하나를 남긴 모에 다 먹어야지 야 니는 뛰지마 그거 다 먹고 뛰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할머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희도 뛰라고 뛰어 일곱 여덟 아홉 저쪽이 저쪽 보고 열 저리 앞에 갔어 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개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넌 저기 가서 보면서 네 입 좀 보여주고 다섯 바나나 그냥 까낫까뜩 넣었죠? 또 소금으로 또 양치하니까 부담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렇게 온몸을 다 해준 다음에 고개도 돌려주고 손목 반대로 돌려주고 발목 똑같이 발목도 예 돌려주고 이 손목 발목 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피가 잘 통하는데 저는 운동을 해놔서 이거 항상 해거든요 이거 예 그러면 온몸이 잘 풀어지고 그 다음 머리부터 한 열 개씩 가볍게 다칭해줘요 이게 머리 탈모에 좋대요 네 피가 소나이 되니까 머리가 잘 자라고 여기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네 맨날 보지만 잊어먹는데 예 어제 또 사진 예 산부니까 사진? 그랬어? 오줌 오줌? 오줌 여기 예 머리숨 많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저기 하도록 순환이 되도록 해줘야 된답니다 그냥 했어요 눈가에도 이렇게 눈도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눈도 이렇게 예쁘게 천천히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천천히 나한테 이야기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이렇게 수고했다 그러고 이 귀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좀 빨리 이렇게 해서 귀도 한 번씩 이렇게 늘려주시고 귀도 한 번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예 이 목 있는데 목 뒷부분 뭉쳐있는 풀도 이렇게 한 다섯 번씩 해주고요 예 어깨도 어깨도 이렇게 쓰다주며 주면서 너 오늘 수고했다 예 수고했다 수고했어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아이고 수고했다 여기도 이렇게 요렇게 예 예 해주고 또 일어나서 궁뎅이 여기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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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도 요렇게 딱 해주고 너 오줌 쌌구나 그지 에이그 다시 바 바꿔 입어야겠네 기저귀 차고 그냥 잘라 그랬더니 내가 동생 나서 동생이 기저귀 찬 거거든요 이제 기저귀에다가 슬금슬금 싸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잠자야 되는데 그죠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쫙 또 하나 둘 셋 넷 이거 지네 엄마가 많이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쫙 또 또 하나 둘 셋 지가 앉으면 어떻게 운동을 하냐고요 이렇게 쉑 이렇게 하면은 네 팔에 바이올린 하는 애들한테 이 팔님이 저기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뒤로 뒤로 이렇게 뒤로 할머니하고 이제 조금 크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할머니하고 뒤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어버 뒤로 뒤로 없는 거야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 들어 오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 들어 오냐 또 할머니도 해줘야 된대 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 들어 오냐 지난번에 강국이 오빠랑 민혁이 오빠 왔을 때 할머니 업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뒤로 업어주는 거 해요 또 한 번 더 또 할머니 이렇게 해줘야 돼 할머니 이렇게 지금 할머니가 너 해주니까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하나 셋 넷 넷 넷 하나 좋아 우우 차차차 우차차차 우차차차 그리고 달달달 털어줘요 아이고 그럼 온몸이 피곤있어 예 아 달달달달달달 털어줘요 그쵸? 좋아? 뒤로 부니까 또 다르지? 앞으로만 없다라 좋아요? 하하하 하하하하 떨어져? 아이고 좋다 네 굿나잇 좋아 굿나잇해 니가 이러고 이렇게 한 세 바퀴 내지 다섯 바퀴 돌고 또 한 번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거를 두 번 내지 세 번 내지 다시? 그게 좋아? 이제 자야지 그럼 한 바퀴 또 돌아야 돼 또 돌고 또 다시 해 아씨 아이고 돌자 또 돌자 또 돌자 돌자 아이고 자 벌써 이곱이 칠 분이네 예 그렇게 반복을 한 세 번 정도 방금처럼 돌고 한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한 다음에 몸 이렇게 탁 탁 터는 거 예 그러면 제법 네 좋아 또 해 또 또 할까? 아이고 그만하자 이제 어떡해 아니요 나 빠이해 니가 꺼 빠이하고 니가 꺼 니가 꺼 자 혼자 다 보자 빠이 좋아요 네 빠이 아쩌 됐다 아니요 아직 안 했네 빠이 아이고